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 저희가 네 첫 공개 오늘 저희가 새벽연습에서 네 딱 하루만에 맞춰서 나온 곡이라서 틀려도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죠? 네! 네 첫 공개니까 네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왜 가고싶어 아 진짜 아 진짜 가고싶다 아 진짜 가고싶다 먹고싶어 아 이거 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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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니까 도시오세요 매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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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다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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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러에서 차가와의 소름 나 반응을 우리 콜라스 하늘서 전화가 누른 후조 안 빠지붕 여기 우는 다사이 나만의 맘에 지금 우는 다사이 나만의 맘에 여기 우는 다사이 나만의 맘에 여기 우는 다사이 나만의 맘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